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 럭시강의의 강의예요 친구들 지니와 강의가 신나는 윈클로 돌아왔어요 예 강의 강의 그거 알아? 장난감도 학교를 간대 우와 강의도 가고 싶다 장난감 스쿨에 찾아간 지니와 강의 장난감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공연장에서 밝혀지는 놀라운 비밀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압판스케어 라이브홀에서 만나요 안녕